냄새가 벌써 느껴지는데요. 이거 뭐... 영어는 안 써 있네, 여기가. 써 있잖아, 여기. 아래 돼 있잖아, 영어 돼 있잖아. 여기 홍탕, 백탕 이렇게 돼 있어요. 홍탕, 백탕. 홍탕, 백탕, 토마토, 백탕. 나는 매운 거. 토마토탕은 좀 아닌 거 같아. 그렇지, 나도 홍탕, 백탕하고 소고기랑 양고기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말고기를 좀... 밀고기 자부 자부? 저한테 한번 먹어봐야죠. 람, 람. 람의 해. 양고기의 꼬리래. 이거 먹어보고 싶다. 먹을 수 있어.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 먹어. 되게 고기 종류가 되게 많네. 일단 주문해 주세요. 누가 하냐고 얘기하는 거야. 카메라 얘기하는 거야. 야, 옛날 옛날에는 카메라 보고 얘기했어, 이거. 카메라야 자꾸. 아니, 요새 진짜 이런 게 없다, 근데. 요새 카메라 보고 막. 카메라 보고 막. 소고기, 양고기, 말고기. 주세요. 죄송한데 우리도 거기 있어요, 지금. 아, 다. 아, 열심히 한 점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맞아, 맞아. 카메라 보고 해야 돼요. 카메라 보고 하는 거. 야, 양고기 한 판에 3,000원 이를. 싸요? 너무 싸죠. 아, 싸는 거지. 양고기, 소고기 세트가 14,900원. 엄청 싼 거지. 아, 이게 싸다. 한국에서 먹으면 양고기 비싸잖아요. 비싸지. 이거 진짜. 아, 여기다 소금 뿌리면 솔런탕. 그치? 네. 정말로 그냥 맑은탕이네. 그냥 아무것도 간이 안 되어 있는. 아, 육수가. 네, 육수. 매콤할 것 같아. 매울까? 그치. 뭐지? 여기에 그냥 매운 거 뿌린 것 같은데. 마라탕 먹을 때 또 매운 맛이. 거의 마라만 넣으면. 근데 여기는 땅콩소스와 간장소스로 간을 하는 거야. 아, 땅콩소스를 아예 동물에다 넣어요? 네. 근데 입맛이 한국 사람이에요, 거의. 아. 동물 쪽이랑 비슷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은데. 먹어볼게. 나 먹어볼게. 그냥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어. 오, 맛있다. 맛있어요? 응, 맛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으라. 구기 넣을 때 좀 많이 넣지. 아, 소심하게 하나씩만 넣어.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소고기네. 어우, 저 냄비가 너무 귀엽구나. 아니, 소고기 진짜 맛있어.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소고기는 입맛이 안 맞지. 계속 먹다 보니까. 어때? 맛있지? 소고기 맛있지? 아, 부드럽고. 소고기는 원래 맛있으니까. 아니, 소스가 맛있네. 아, 그래? 응. 아니, 알았어요. 뭐가? 여러 가지로. 한국 사람들이랑 입맛이 똑같아. 몽고사람. 네. 네.